안녕하세요 호주요리유학 이민 취업전문 셰프그룹 그룹대표 제1입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정면으로 또 카메라를 보고 하기에는 너무 부지지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자쓰고 후드 뒤집어쓰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 제목을 보시고 어그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2의 정식당을 꿈꾸시려면 부자로 다시 태어나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매체에서 요리사가 보여지고 직업적 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셰프님들이 나오는게 대부분이죠. 직업에 대한 긍정적 부분만을 노출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저처럼 요리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정식당 같은 국내외 세계적인 레스토랑, 돈 잘 버는 밥집, 요식업 경영자를 꿈꾸게 되죠. 직업적 완성에서 명예와 본적인 완성도 같이 꿈꾸게 되는 겁니다.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도 때마침 나와주면서 자수성가의 목표 또한 제시해 주었죠. 저는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못 먹어도 고? 인생 뭐 있나? 약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긍정적인 목표와 마인드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왜 먼저 꺼내냐면 제 직업 때문입니다. 약간 몇백 명의 요리 유학생을 보기도 하고 저 또한 10년을 시드니에서 몸소 요리사를 겪어봤고 약간 희망도 받고 좌절도 경험했고 요리사의 인지도도 나름 있었고 요리를 포기하기도 저는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요리사를 시작하려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름 호주 요리 업계와 요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가졌었고 지금 저의 교육 산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한국보다 호주 와라, 호주 요리 유학이 좋다 이런 거긴 한데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 인생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평등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평한 기회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인생을 말하는 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돈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학 학비에 2, 3억씩 쓸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과 요리사의 밑바닥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거슬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요식 산업들이 더 발전하고 세계화를 더 빨리 이루고 고용을 창출하고 누군가에는 희망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는 성공의 기회를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저는 부러운 겁니다. 다만 요식 분야에서 나는 이런 좋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성공을 할 일걸음이 될 수 있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없다는 게 조금은 의아해집니다. 나름 생각해보면 자신의 노력과 약간 희생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나도 너희와 같은 요리사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함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말할 때 사업을 하고 스타 셰프를 하고 교수가 되고 요식 경영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서 잘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리사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지칭할 때는 그 대상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유학 가서 몇 억씩 쓰고 경력은 몇 군데에서 대충 쌓았는데 자기 힘이 있어서 자기 업장을 팍팍 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요리사분들에게 요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산업을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레스토랑에서 버텨야 하고 왜 버텨야 하고 버텨야 하는 게 다만 요리사라는 직업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다 똑같다. 라고 현실적인 준비를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마냥 요리사는 어려운데 좋은 직업이야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공한 요리사들의 말보다는 저처럼 실패한 요리사로서 중간에 저도 요리를 포기했지만 제가 걸어왔던 10년의 요리사의 길이 의미 없지는 않았다. 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나름 엄청난 요리사의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저같이 요리에 관심도 없던 사람도 말이죠. 저를 통해서 다른 방향의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요리사라는 직업이 음식만을 서비스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요리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 주제로 돌아가서 돈 없으면 제2의 제3의 정식당을 꿈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늦게 가나 빨리 가나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돈 외에도 많으니까요. 높은 꿈을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꿈을 꾸기 위해서 약간 매실을 다질 수 있는 걸 같이 준비하자는 이야기예요. 완성된 요리사의 모습만 보고 희망을 품고 장민빛 미래만을 쫓다가 약간 이제 중간쯤 만나게 되는 약간 지능탄길 자갈밭, 땅떠러지 등을 이렇게 만났을 때 무너지지 말고, 멈춰서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호주요리유학 이민취업전문 셰프크루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졸라 멋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코로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음성으로 떴긴 했어요.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주위 시선도 굉장히 따갑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열정관리 하시고 또 뭐더라? 체력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와라고 왔다갔다 해요. 제가 걱정되신다면 그래도 안부라도 한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